문재인의 국회의원 가서 좀 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김오수에게 국회 설득을 주문했다는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금수 반박은 일체 언급이 없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짐작하는 바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크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가서 김오수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소통을 잘 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검수 완박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주당과 검찰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런 내용을 하고 기자는 퇴임을 20여일 앞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간의 강대강 갈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기자가 동아일부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지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그런 모습을 이번에도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 바로 문 대통령의 태도와 그리고 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코스모스님은 양심과 기본 인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랑홀씨님은 동문서답이네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자유민초님은 지연제가 많은 뭐 뭐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어쨌든 제가 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70여부를 걸친 그런 독대를 보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참 희한한 사람이다. 정말 희한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것은 뭐 아주 대한민국에서 건전한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람들 같으면 누구든지 다 동의하실 수 있는 것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게 아니겠죠. 다른 게 아니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경고하고 대통령 자신은 만일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통해서 소위 검수완박법안을 강행하더라도 나는 거부권을 분명히 행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판단할 수 있는 또 정상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면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그런 대답을 이번 김오수 검찰총장의 70여 분의 청와대 면담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양비론 그리고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검찰총장이 좀 열심히 뛰어서 국회하고 소통을 잘해서 아니 국회라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다 정해놓고 움직이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발을 빼버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가 뭐냐. 속마음이 뭐냐. 검수완박 법안.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느냐. 진짜 의도가 뭐냐. 진짜 의정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속내를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하거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많은 종류의 불법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또한 여타의 맹백한 불법 부정에 관여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문 대통령이 쉽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뭐겠습니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기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산업부 블랙리스트겠습니까. 그건 아래 사람들이 다 했다면 그만인 겁니다. 문 대통령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부정선거뿐만 아니고 가장 구체적으로는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든 것이 아마 퇴임 이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아마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검찰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는 문 대통령의 최척건들이 대부분 관여가 됐습니다. 맨 위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병도 전 정무수석 조국 전 민정비서관 이진석 전 사회정책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의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은 그야말로 집권 2년째를 맞이한 문재인 정권의 586 운동권 정치인들 가운데서 문 대통령의 최척건들이 총동원됐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비서관인 조국에게 보고라인을 보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문혜주 전 행정관 등이 모두 다 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파견됐던 반부패비서관실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관여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황운하 저 울산경찰청장도 관여가 됐습니다. 모두가 다 관여가 된 거죠. 임종석 위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겠죠. 임종석 씨가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대통령의 그런 간절한 바람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최척건들은 다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다 관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5대 모든 공직선거가 다 부정으로 점철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은 아마 말씀을 직접 하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이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을 간절히 통과시키기를 아마 원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원하는데 굳이 그냥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말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런 부정선거들이 굉장히 크나마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민상 님은 금수완박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입니다. 그가 금수완박을 기획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묵인했을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거기 가서 거부권을 요청하는 그를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를 듣는 채 하면서 예정된 검찰에 의한 난, 겁난을 무마하려는 문재인의 속셈이니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건의 완전 박탈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 전 후보겠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음은 한 보시기 바랍니다. 김운치호 시민님입니다. 아니 거부권이라니요. 좋아서 춤이라도 출판인데 문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죠? 이렇게 김운치호 시민이 또 말씀하시고 또 금수완박은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최신 역작 아닌가요? 100여 명이 찬성했고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국민들은 검찰 수사력 믿지만 공정성을 의심한다. 금수완박은 검찰 수사를 앞둔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역작이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문 대통령은 직접 기획을 하지 않았겠지만 주변 참모들이 많이 안 했겠습니까? 주변 참모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많이 따라왔을 테니까 앞으로 문 대통령의 앞날에 크게 어두움을 들이오는 것은 바로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된 치명적인 그런 아킬레스건이 아마 본인의 떨미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보니까 한 시간 정도 실시를 했고요. 만 9천 명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정도는 한 10만 명 정도가 넘었을 겁니다. 10만 명 정도가 넘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함이 없겠죠.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을 강행하는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만 9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87%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 같은 것을 하더라도 거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은 그런 악법을 통과시키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결국은 통과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87%입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가 12%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제가 늘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떤 인간의 말이나 행동의 이면에는 항상 뭐가 남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동기 인센티브가 중요한 거죠. 남으면 하는 것이고 남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죠. 이익이 되면 하는 것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 백미연 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본인이 덕을 볼 텐데 완전 찬성하죠.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청초 님은 금수완박법의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과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태세 형님은 본인은 본인을 위한 꼼수법이 아닌가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 노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문 대통령의 예상 가능한 선택은 위험부담을 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금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중요한 이유는 자신에게 엄청난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또 항상 정치판이라는 것이 또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럼 또 여러분께 궁금함을 가지시겠죠. 아니 지금 지방선거가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 됩니까? 그렇게 하겠죠.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 하면 될 텐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부정선거 하는데 선거관리비원회 조혜준에 보내고 김세한대 보내고 노정이 나가면 됩니까? 그 밑에 거대한 뭡니까? 뿌리가 있는데. 이렇게 문재인이란 사람에 대한 분석을 일단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비원회 의원장이자 현직 대법관이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586운동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는 저는 늘 이렇게 언모, 계략, 정치공작에 굉장히 익숙한 집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대로 박수칠 일도 아니고 그대로 웃을 일도 아니죠. 이 친구들이 이번에는 어떤 계략을 꾸미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런 것을 의심을 해봐야 된 것이죠. 노정이 사태의 꿈꾸미는 이제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노정이 선거관리위원회 사위는 사전투표 관리 책임에 통감을 한다. 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4월 18일 날 3구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사태와 관련해서 사위를 표명했다. 조선일보의 김명진 기자입니다.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은 3구 대선의 사전투표 관리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3구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라 한 것이 항상 사실과 실체를 가리거나 숨기는 쪽으로 악용돼서 안 되는 것이죠. 사전투표 관리 책임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지금 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관리 책임이 아니죠.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인 거죠. 가장 먼저 노정이 선관위원장의 사퇴 소식을 전한 그런 매체가 연합뉴스입니다. 노정이 사전투표 4일 만에 불맹에 퇴진했다. 쇄신안에 맞물려서 주목을 하는데 이 쇄신안은 지금 선관위가 스스로 쇄신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부정선거를 집단적으로 다섯 번이나 저지른 그런 집단에서 스스로 쇄신안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고 지나가는 소도 웃고 지나가는 말도 웃을 수 있는 일이죠. 임기 2년 4개월을 남겨놓고 4일을 표명하다. 정권교체 직전에 떠밀리듯 뒷북사퇴란 비판도 있고 쇄신안 내놓은 선거관리위원회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쇄신안의 진실성이 있으려면 사전투표에 일단 투표용지에 QR코드 인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반드시 법에 따라 찍게 해야 되고 두 가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당일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소에서도 선거인 명부를 배치해야 되고 그것에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 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쇄신안에 들어가 있으면 약간의 신뢰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조직이지 않습니까. 범죄조직처럼 지금 인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범죄조직이냐 이렇게 억울해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보라 이야기하죠. 엄청난 부정선거 증거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이 모여가 쇄신안을 만드니까 누가 믿겠냐 이야기죠. 연합뉴스의 주요 내용은 대선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선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3구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정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날 회의는 4월 18일입니다.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수탭을 위해서 꾸려진 선거관리핵심위원회 핵심의 쇄신안을 보호받기 위한 자리였다. 노 위원장의 사의 포명은 앞서 지난달 3월 5일날 확진자, 격리자, 대선 사전투표 현장의 이른바 속구리 투표로 불리는 극심한 혼란상이 벌어진 이후 44일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좀 정직한 사람인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면 또 현실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왜곡해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보려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되거든요. 언어를. 그런데 지금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의 변으로 내놓은 것은 전혀 사퇴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고 책임을 제대로 진료라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노정희 사태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 사전투표관리가 아닙니다. 3구 대선의 부정선거입니다. 속구리 투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한 가지 사례가 그냥 속구리입니다. 속구리도 나왔고 쇼핑백도 나왔고 그냥 뭐죠 그냥 박스도 나왔고 별게 별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선거관리 핵심위원회 쇄신화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정을 저지른 주체들이 어떻게 핵심을 스스로 하겠습니까 스스로 하기는 힘든 거죠. 위에 있는 대가리 맵사람 정도 자른다 해서 그게 뿌리가 그냥 암덩어리가 제거가 됩니까 다 신부자리에 승진해 가지고 다 올라올 텐데 문제가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물론 노정희 중앙선거 관리위원장의 사퇴 안 하는 것보다 사퇴하는 게 낫겠죠. 입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자 국투본 상임 대표 주장입니다. 노정희가 사퇴의 숫자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관급 인사 세 명이 모두 옷을 벗었습니다. 여기 장관급 인사 세 명이 모두 옷을 벗었다는 것은 4.15 부정선거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조혜주 상임위원이 옷을 벗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3.9 대선의 부정선거에 큰 책임을 져야 될 김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옷을 벗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장인 노정희 씨의 옷을 벗었습니다. 선거제도를 정상화시킬 절호의 찬스입니다.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는 인적 세신이 없으면 쉽지가 않은 것이죠.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입니다. 다 잊어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말입니다. 3.9 대선 부정선거의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입니다. 3.9 대선의 부정선거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지만 3.9 대선의 부정선거와 4.15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상당수가 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보통 뿌리가 깊은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 몇 사람 내보내 가지고 해결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노정희 집 앞에서 3주째 매일 아침마다 노정희 사퇴 촉구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정희는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보자 급히 피했습니다. 자기 죄를 안다면 곧바로 사과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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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노정희 씨가 사퇴를 결정하기 바로 전에 황교안 전 총리가 올린 글입니다. 그리고 노정희 사퇴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는 노정희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가 지난 3.9 대선에 저지른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그처럼 당연한 일을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자신이 사퇴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 것은 정말 후한 무채한 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퇴를 포명했으니 다행입니다. 문 대통령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린 다음에 더 큰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노정희 사퇴를 위해서 목청이 터져라 부러지지 않은 우리 부방대원들에게 부정선거 방지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매일 이른 아침에 안양에 있는 노정희 집 앞에 나가서 노정희는 사퇴하라 노정희는 내려와라 노정희는 물러나라 외친 우리 부방대의 노고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노정희 집 앞 퇴진시를 이끌어주신 박윤성 부방대 경기도 위원장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날 4.15 부정선거 2주년을 맞아서 과천중앙선거관림연합의 대규모 규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올라온 울분을 토하신 우리 부정선거 방지대 대원들과 시민들의 수고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을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정희가 나가고 김세안이 나가고 조혜주가 나가면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거냐 저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반복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조직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전국 차원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앞으로도 모든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다. 부정선거의 방식은 사전투표를 전산에 의해서 유령투표자 수를 만들고 그 수에 걸맞게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전국 곳곳에서 투입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조직이 전국적으로 관제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위의 책임자 몇 사람이 당연히 물러나야 되지만 위의 책임자 몇 사람 물러나는 것과 전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야기죠. 마치 나무로 따지면 맨 위에 나무에 핀 꽃잎 정도가 떨어진 것이고 나무의 덩치부터 시작해 뿌리까지 소위 부정선거가 그냥 몸에 베여 있는 그런 뿌리까지는 구성원에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원에 아무것도 해결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모아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 사자성으로 하면 발본색은 완전히 뿌리채 제거하고 뿌리채 척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공직선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당내 경선 주요 정랑의 당내 경선에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예를 들면 보시다시피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한 장으로 딱 요약하게 되면 전기술직 공직자인 최중구님이 작성한 것입니다. 2017년 5구 대선에서는 총 12%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조작했습니다. 다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참여자 수의 20%를 조작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4.15 총선회 수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총 25%를 전산조작하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습니다.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약 20%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총 20%를 조작해서 10%는 이재명인 후보에 넣어주고 10%는 윤석열 후보에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에 성공했고 두 분은 그들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이 실상은 그냥 억지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대선에서 서울의 모든 28개의 선거구에서 일어난 바로 사전투표 조작의 실상입니다. 그래프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항상 이것은 2017년 5구 대선입니다. 12% 조작되었을 때입니다. 문재인 후보에게는 항상 플러스 6%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 그리고 홍준표와 안철수를 합해서 사전투표 참가자의 6%가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단태장 도지사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유일하게 조작이 안 된 것은 하단에 있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조작을 해가지고 항상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풀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은 마이너스 값을 기록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범한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이것은 바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종로구부터 강동구까지 강동구까지 25개의 그런 선거구에서 모두 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사전투표 조작에서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그리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값을 기록하는 기막힌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익숙한 2020년도 4.15 부정선거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이 꼭 같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다 국회의원 뺏질 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형적인 정말 통계학과의 학술 논문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면 우섬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은 항상 플러스 쪽으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항상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쪽에 10% 정도를 12.5%를 옮겼고 그다음에 또 미래한국당은 항상 마이너스 12.5% 옮겨와 도합 25%의 조작을 단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우글호글하게 가짜들이 지금 현재 여의도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아예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전선거가 완전히 바꾼 지역구 선거 결과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을 볼 때 모두 253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거의 민주당이 압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개탄할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유령투표자 수를 전산조작하기 위해서 몇백만 표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게끔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조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종류의 부정선거 메카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겠냐 본인이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세세한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상시하게 알았던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한 사무총장 사무총장인 박찬진 씨 그 밑에 선거국장 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반복적으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행하는데 실무자들이 대부분 중앙선거관의 실무자들이 대부분 메카니즘을 장악하고 계속 수행해 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깊숙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도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종류의 기형적인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대선까지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가 사전선거 조작에 한 부정선거로 점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노정위 사퇴라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김세한 씨가 나가고 나면 마치 봄날에 꽃이 쑥쑥쑥 자란 것처럼 밑에 박찬진 사무처장이 사무총장이 되고 그 밑에 국실장 가운데 성진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자행한 그런 집단들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죠. 이것을 계획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직원 2009명 전원이 반발했다. 꼼수 연임 조혜주 결국 사퇴. 이런 걸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이 없는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부정선거의 메카님도 대부분 다 밝혀졌는데 정거들도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주도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검천구에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검천구를 관리하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래프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면제부를 줄 수 있느냐 면제부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를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각된 것만 이번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 우편물 5만 여부가 CCTV가 가려진 채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실에 발견된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실에서 이렇게 밝혀진 거죠. 제주시에서도 꼭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전국적인 현상인 겁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조혜주가 물러나고 무슨 노정이가 물러나고 김시안이 물러나고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보면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지 투입 표지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4.15 부정선거의 5번의 재검표에서 발각된 것이 법원에 투표함을 직접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투표함 안에 있는 투표지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에 정거보존용으로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제출하기 전에 투표함 자체를 완전히 갈아끼운 거 아니면 투표함을 통과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종류의 그럼 실물 그렇게 통과를 누가 했습니까 중국 사람 했습니까 미국 사람 했습니까 일본 사람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한 거 아닙니까 통과를 해가지고 인천연수구 어뢰 인천지법의 인천 법원에서 요청을 하니까 통과를 해서 오산을 양산을 영등포을 파주을 인천연수을 누가 모두 다 가짜 투표지를 통을 다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안 그랬마요 선관위 직원들이 여러분 이렇게 투표함을 보관하면서 사무국장 방해 보관하면서 이렇게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까 김시한 사무총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한 겁니다 실체가 누굽니까 실체가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데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장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물러나가는 거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 물러나가는 거 중요하고 필요하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것은 세발의 피다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쇄신과 선거제도의 전면적인 계획이라든지 거의 해체 수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쇄신 작업이 없으면 부정선거공화국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권순일 씨가 무슨 선거 과정을 잘 알았겠습니까 일종의 얼굴 마담인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언을 찍었으니까 다음에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제하겠죠 노정희 씨가 부정선거 안에 세시한 메커니즘을 알았겠습니까 저는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실무자들이 다 한 겁니다 본인은 도장을 찍어준 거죠 도장을 그냥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에 그냥 이렇게 선출직을 해가지고 잠시 가게 되면 밑에 사람들이 일 다 하고 위에 사람은 도장만 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얼굴 마담인 거죠 얼굴 마담인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본인이 직접 정치를 했고 선거판에 상당히 정통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노동조합과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특정질주신 출신이 내가 볼 땐 특정질주신은 대개 전라도 출신이라고 봅니다 특정질주신이 장악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이전에 계획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들의 마수가 민주주의 마수가 민주주의 마수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갈기갈기 찍고 있다 이 주장이 여러분들 과한 주장입니까 이 주장이 무리한 주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입니다 민주 노총에서 장악된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라도 출신이 장악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전에 계획하는 게 정답이다 그들의 마수가 선열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기도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와 선거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다 이야기죠 그 다음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 지하에서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의 모든 공직선거가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실행이 된 겁니다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희희낙낙으로 이런 대한민국 국회에 가짜 뺏질던 친구들이 뭡니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개돼지도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개판이 된 겁니다 다음에 홍성주라 님이 글을 남겼는데 이 내용은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첨부를 한 걸 봐가지고 홍성주라 님은 이 부분을 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난동이라고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를 지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김세한 사무총장은 사무처장이 전산담당입니다 이게 박찬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전라도 출신의 현재의 사무총장 승관이 사무총장의 대형을 맡고 있는 3구 대선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이전의 투표지를 관장하는 광역시도 승관의 사무국장 그리고 이들이 거느린 관변단체 지원조직과 임시사무소 이것만 틀면 모두 다 다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이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정의를 이번에 되찾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참 앞으로 어둡습니다 이 홍성주라는 시민이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세한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처장 전산담당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이전에 투표지를 관장하는 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그리고 이들이 거느린 관변단체 지원조직과 임시사무소 이것만 틀면 모든 것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인간들이 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겁니까 인천지방검사장으로 있는 이두봉검사는 왜 수사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문제를 몰라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조혜주입니다 전북 장수 출신입니다 1955년생입니다 전북 장수 출신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도 인맥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것 같아요 모든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55년생입니다 학력도 별 게 없습니다 물론 학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출시를 해가지고 4.15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겁니다 이 사람이 김세한 씨입니다 1964년생입니다 인천광하 출신입니다 방송통신대학을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진한 겁니다 고속 성장한 겁니다 2014년 사무국국장 2015년 서기관 2016년 국장 상급 성진 2017년 실장 1급 2018년 기획조정실장 상임위 1급 거의 1, 2년마다 성진한 겁니다 2020년 사무차장 2020년 한 해 걸러가서 뭡니까 사무총장 장관급이 된 겁니다 방송통신대학을 나와서 엄청나게 뭡니까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김세한 씨 다음에 3구 대선의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성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분 있죠 전산 담당인지를 박찬진 씨가 전산 담당을 한다는 전산 담당은 전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한 시민이 남겼던 것은 전산 담당을 사무초장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원의 김시한 사무총장과 박찬진 사무초장 전산 담당 전산을 전산만 그냥 뭐죠 포렌식을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죠 다 지어버렸지 않습니까 박찬진 1963년생입니다 광주 전남 광주 출신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광주 서석호를 졸업했고 전남대 사학과를 나왔습니다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2007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사급 2008년에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2010년에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지독과 과장 지금 이 사람이 김시한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박찬진 씨가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 박찬진 씨 이 양반이 아마 3구 대선에서 전산을 아마 총괄한 모양입니다 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2020년 2020년 10월 달에 사무차장이었습니다 사무차장 요직을 다 거쳤네요 2018년 조사국장 2019년 선거정책실장 2020년 사무차장 현재는 김시한 씨에 물러나온 다음에 사무총장 직무대리입니다 전라도 인맥에 엄청나게 선거관리위원회 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가지고 다 이제 요직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가 정말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한번 보시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17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투표지 관리를 다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시에서도 사무국장방에 사전투표지가 보관되어 있었고 부천시에서도 보관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구시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49개인데 이 249개에서도 사무국장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최고 아마 직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시도 구시군 은명동 선거관리위원회 4단계로 조직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공간에 한시적으로 제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기관에 대응하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3500개의 은명동 선거관리위원회 두고 있다 현재 선거데이터에서 나온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이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협조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 3구 대선과 4.15 부정선거의 큰 덕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사무처장을 보면 사무처장 사무국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아마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지방에 그런 그걸 한번 보니까 이게 강헌도 어떤 군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계 지도계 몇 개가 있고 모든 것이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의 업무총괄 이 사람이 아마 이번에 부정선거의 소위 단위조직 레벨에서의 진두지회를 상당 부분 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무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전산담당하는 사무처장 그 밖의 국장들 그리고 더 중요한 바로 하부조직들은 각 시구군의 사무국장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모두 다 대한민국 선거를 장악하고 있고 이들이 민주노총 산하에 있고 특정 지역의 인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아주 폐쇄집단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사회로 총선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지역선관이 전화하면 알았다고 근성으로 전화 짜증 냅니다 조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조직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조직적 차원인 거죠 코스모스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선관위를 개혁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내가 볼 때는 정말 이런 상황으로는 대한민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토미 장님처럼 5.18 가산점 때문에 아마 특정 지역 출신의 공무원이 많은 듯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네요 스티커 라이스 케이크님은 전부 다 가족들입니다 자식들을 꼽아넣고 계론도 씻고 해서 매우 끈끈합니다 이런 지금 이런 거가 정말 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드리는 것은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물러난다 해서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선관위의 문제는 독특한 구성과 운영 정무직 인사에 있습니다 위원장의 경우는 수시로 상임위원 사무처의 보고 등을 받지만 다른 비상임위원의 경우는 거대한 조직인 선관위 직원의 몇몇을 세시할 수 없고 일선 선거관리위원 사무를 세시하게 살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은 전직 선관위 출신 인사가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세부적으로 부정선거를 어떻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다 한 거죠 상임위원과 사무청장과의 관계 상임위원이 선관위 출신으로 사무청장보다도 선임자인 경우 견제와 균형의 문제 사무청장이 선호한 인사의 사무차장 임명 사무차장의 사무총장 자동성진 사무총장 퇴임 이후에 상임위원으로 취임된 거대한 조직의 특정 1인이 정무직을 장기간 독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선관위 출신으로 사무총장보다 선임자인 경우 견제와 균형의 문제가 있고 사무총장이 선호하는 인사의 사무차장 임명 사무총장 자동성진 조직 내부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세는 사무국장이라는 겁니다 사무국장 방에 보관된 사전투표용지들 부실관리 논란이 굉장히 심각하다 경기 부천수도 제주수도 관외투표용지 사무국장 방으로 시시토비를 가렸으니 운영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데서 이렇게 사전투표가 왜곡이 된 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인 선관위 부정선거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시는 구성원들 가운데 억울해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천에서 이런 게 발견됐습니까 부천에서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이렇게 cctv가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의심이죠 제가 강하게 의심하는 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가장 맑단 그런 단위의 그런 선거구 차원에서도 이런 종류의 도표 사전투표가 심하게 그냥 조작되는 그런 도표가 나왔다는 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가 결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전국 차원에서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국의 모든 곳에서 골고루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메인 서버를 통해서 전산 조작을 하고 그것이 그걸 맞는 수만큼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그리고 재검표를 위해서 법원이 투표함을 정거보전을 맹령하니까 투표함의 모든 투표지를 다 소각을 해버리고 새 투표지로 다 투표함을 갈아치운 다음에 제출하는 것은 그것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부정선거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국 선관위 차원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내가 지난 2년 동안 이 많은 시간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선거 무결승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린 겁니다 전국 선관위 차원의 부정선거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3.9 대선 4.15 부정선거 6.13 지방선거 2017년 5.9 대선 모두 다 전국 선관위 차원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된 겁니다 전국의 모든 곳에서 골고루 사전투표 조작을 하고 메인 섭을 통해 전산 조작을 하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법원이 투표함 제출해라 이렇게 하니까 4.15 총선의 투표함에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소각하거나 제거해버리고 파쇄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당일 투표지하고 사전투표지를 qr코드와 투표지 이미지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는 이런 만행을 지역선관위가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권순일과 조혜주의 사태 노정이와 김시안의 사태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확보하기에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된 거 없이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다시 맞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3구 대선 맞을 때 그렇게 했죠 4.15 총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4.15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다르겠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6월 13일 날 2018년 지방선거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에 당했고 2020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3구 대선에 또 당할 뿐 한 겁니다 3구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부정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김시안이 사퇴하고 김시안이 사퇴하면 사부처장인 중앙선거관리인 사무처장인 박찬진이 올라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윗대가리에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썩은 나라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난장판 나라가 되는 것이고 쓰레기 같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권순일과 노정이와 김시안 전 중앙선거관리인 사무총장의 사퇴는 필요하지만 완전히 필요하지만 소위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문제 해결까지는 전혀 거리가 멀다 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날뛸 필요 없다는 겁니다 586 운동권이 도대체 뭘 했냐 이야기죠 지난 운전은 무슨 짓을 했냐 이야기죠 여기서 노웅래 씨는 586 세대에 속하지 않고 우상우 씨나 정특래 씨는 아주 586의 대표적인 그런 정치인입니다 586 운동권들과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여러분 그거를 한번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이번에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의 투톱 체제 송영길 씨하고 그다음에 선거대책본부장이 바로 우상우 씨였습니다 우상우 씨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질문은 우상우 서대부 값에 우상우 국회의원이 진짜 국회의원인가 가짜 국회의원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책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우 씨는 1962년생으로 586 운동권 출신에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층이죠 연세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고 그리고 사선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상우 씨는 사전투표 조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상우 서대문갑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우상우 의원이 12.19%가 나왔습니다 100% 조작입니다 1000% 조작입니다 1억% 조작입니다 이성은 미래통합당 전 후보는 마이너스 11.63% 나왔습니다 2016년에 실시됐던 4월 13일인가 실시했던 20대 총선에 서울에서 모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2.8%였습니다 이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4배 정도가 나온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조작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약 25%를 조작한 겁니다 25%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약 25%가 나온 겁니다 4.15 부정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 참가자 수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총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상호 씨는 기본적으로 선거법은 절차법입니다 단 한 표라도 부정이 있으면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여러분 이거는 우상호의 서대문갑의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주로 4.15 총선에서는 우편투표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우상호 씨가 13.57%입니다 이성은 후보가 마이너스 14.73%입니다 완전히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왜 하면 안 되냐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뒤에 가로 내용은 뭔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비해서 관내 사전투표가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회의 의원이 된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5년간 586 운동권 정치인들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한 짓들이 이런 짓입니다 완전히 내란을 잃은 겁니다 내란을 내란을 그냥 일으킨 사람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한다의 시각입니다 이것은 바로 서대문갑시에 출마했던 우상호 의원은 여러분들 사전투표소와 당일투표소입니다 그리고 이 1번에서 2번을 이렇게 한 것은 우상호 의원의 2번 후보가 누구죠 미래통합당의 이성은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우상호 후보가 104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당일투표입니다 이게 사전투표입니다 이성은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우상호 후보는 당일투표에 104표를 얻었는데 이성은 후보가 100% 얻을 때 우상호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는 164표를 얻었고 관내 사전투표는 196표를 얻었고 이것만 보더라면 엄청난 조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 증거가 뭐냐 서대문갑은 7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7개 동에는 모두 투표소가 1투표소 2투표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표수 소 숫자를 하면 46개입니다 투표수의 46개에서 모두 다 누가 이겼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누가 이겼습니까 우상호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6개의 투표소 레벨에서 다 투표소마다 투표소를 찾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46군데에서 다 우상호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일투표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다른 성향에 대해서 교차투표자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8,964표입니다 그러면 조작 투표 수를 추정해 보게 되면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8,964표를 수정해 줬습니다 기존의 4만 7,980표 3만 7,522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수치에다가 조작한 값을 빼줍니다 교차투표를 빼주게 되면 변경된 게 나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이성은 후보가 이깁니다 4만 6천표 대 3만 9천표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투표소를 방문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46군데 모두 다 우상호 후보가 승리하는 겁니다 전산 조작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입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 빻질을 담급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큰소리를 자주 치는 정청래 의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구글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진짜인가 아주 586 운동권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고 얘기를 한번 보시죠 1965년생입니다 삼선입니다 금국대학을 나왔고 1989년도에 주한대사관제점검 농성사건을 주도해서 구속해서 행을 살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역시 아주 심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선됐습니다 정청래 마포구 의뢰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은 플러스 13.98%입니다 상대방인 미래통합당의 김선동 의원은 마이너스 13.03%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한 25%가 넘습니다 좀 심하게 조작한 겁니다 4.15 총선에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 참가자 수의 총 25%를 평균적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보게 되면 한 27% 됩니다 좀 많이 조작한 지역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 서울의 평균값은 2.8%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세상용으로 미친 선거력이 나왔다 유시간용으로 통계적 변칙이 발생했다 풀어서게 되면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선거를 도독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선거가 무용금입니다 이 선거가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의 마포을입니다 관회사전투표 우편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정청래가 플러스 14.41% 나왔습니다 김선동이 마이너스 13.14% 나왔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27.5 얼마가 나옵니다 우편투표에 엄청나게 여러분 도작질을 한 겁니다 가로가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4.15 총선의 뚜렷한 특징은 우편투표가 관내 사전투표보다 좀 심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가로 속은 관내 사전투표 과로 밖은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모든 투표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4.15 총선 뿐만 아니고 3구 대선에서는 사전투표를 구성하고 있는 3개 제외국민투표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를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완전히 그냥 주물럭거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검수완박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을 밀어붙인 겁니다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불법과 부정을 보고 이 불법과 부정을 통해서 뭐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된 사람들이 법을 통과시켜 큰소리를 치고 자유니 정의니 이런 걸 외치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에 정청래 의원이 출마 안 됩니다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소 당일투표소입니다 사전투표율은 40.1%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당일투표도 상당히 조작됐을 걸로 봅니다 김선동 의원이 100표를 얻는 동안에 정성재 의원이 114.4%입니다 사전투표가 주를 이뤘지만 당일투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가 지역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에서 김선동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당일투표에서 정청래 의원이 114.4%를 얻었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217표를 얻고 관외 사전투표는 208표를 얻습니다 미친 결과가 나왔죠 마포구의 주민들이 다 머리가 돌아버려 가지고 당일투표에서는 김선동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에서는 전부가 몰려가 가지고 정청래를 당 2배 이상 밀어준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마포구의 총 동수가 9개입니다 동 밑에 투표소까지 다 합치면 62개의 투표소 구성되고 있습니다 62개 투표소 모두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정청래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조작지를 그냥 뭡니까 투표소 레벨로 별로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포구의 전체를 조작지를 한 것이 아니고 마포구어를 구성하고 있는 투표소 62개 각 합정동 예를 들면 합정동 제1투표소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100명이면 100명의 뭡니까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소 2가 200명이면 200명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소 3투표소가 있으면 3투표소 300명이 참가했으면 300명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지를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러니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불이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고 그냥 쓰레이더미입니다 쓰레이더미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침묵하고 있고 대다수의 언론인들이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개나 돼지로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교차투표소가 15000표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곱하기 2가 조작투표소라 보는 거죠 교차투표소를 가지고 교정을 해 주는 겁니다 부당하게 표를 더 얻은 정청래 후보한테 빼주고 억울하게 표를 빼앗긴 김선동하고 표를 대해주고 그럼 6만 2천 대 5만 4천으로 김선동 씨와 이기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국 도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전적이 뭡니까 용산하고 서초를 빼고 뭡니까 다 국회의원들을 뺏기는 겁니다 권영세도 아주 0.4%를 이기는 거죠 당일 투표소에서 이겼기 때문에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노웅래위원은 마포구갑인데 노웅래위원은 586운동군 출신이 아니죠 아주 중진의원입니다 사선의원이고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분이죠 여기도 뭐 사람은 점전하지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노웅래 마포구글은 또 심하게 조작했네요 전체 합친을 보니까 26.3% 나오네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노웅래는 뭐죠 13.35% 나온 겁니다 강성균은 마이너스 13.03% 나온 겁니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마포구글 주민들이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조작질했으면 사전투표에 표를 집어넣었으면 노웅래위원은 앞에 이렇게 표를 푹 집어넣어주니까 13.35% 푹 뛰지 않습니까 강성균은 사전투표에서 표를 확 빼버리니까 뭡니까 당일투표에 확 뛰니까 마이너스 13.3% 되지 않습니까 2016년에 20대 총선의 서울 평균은 2.8%입니다 공정선거 부정선거 없는 경우는 표본오차 1대에서 3%를 못 넘어갑니다 이것이 2016년에 실시됐던 20대 총선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국민을 얼마나 함부로 여겼으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무식장인 줄 아는 겁니다 이렇게 투표 숫자를 조작을 해놓고도 들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시죠 노웅대 위원입니다 당일투표에서는 강성규 의원이 100표를 얻는 동안에 노웅대 후보가 101표를 얻었는데 훨씬 더 많이 얻은 겁니다 마포구갑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투표소에서 다 이겼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우승자입니다 어떻게 모두 다 이깁니까 47회 그럼 모두 다 이긴다는 것은 2분의 1승의 47배입니다 2분의 1승 2분의 1승 2분의 1승 47개를 다 곱한 겁니다 그럼 얼마대도 엄청난 확률인 거죠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조작인 겁니다 조작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겁니다 설령 몇 표 차이로 이겼나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통계적으로 47대 빵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무효인 겁니다 이렇게 4.15 총선을 도덕질한 겁니다 47개 투표소에서 다 이긴 겁니다 왜 이겼냐 마포구갑에 모든 마을 7개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표소마다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합해져 가지고 총조작 마포구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7군데에서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다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1대 총선인 겁니다 대선도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차표수가 11,981표고 이것을 노웅래 후보가 부당하게 표를 가져간 것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그것을 교정해서 빼주고 강성규 후보가 사전투표가 본인 실제 득표소에서 빼앗긴 것을 더해주게 되면 강성규 후보가 5만 2천 표 대 4만 1천 표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전국 방방곡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고칠 의지가 있는지는 나는 궁금하다는 거지 총조작표수는 교차표수 곱하기 2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게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작표수로 승리했건 승리하지 않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고드린 것은 다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순위가 바뀌지 않더라도 사전투표 조작을 했으면 그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선거가 21대 총선이 가짜 국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를 잘 통과해 가지고 선거 정의를 세울 수가 있으면 사법 정의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공박사님 그런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런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검정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정이 여러분도 일을 하다 보시면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바둑처럼 복귀를 해가지고 나쁜 부분을 고치지 않습니까 나쁜 부분을 수선하지 않습니까 수정하지 않습니까 선거는 반드시 검정해야 되는 거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도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되죠 부정선거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에 침묵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데이터 같은 걸 분석도 해보고 사례도 모아보고 이래서 선거를 지켜야죠 선거를 그리고 선거법은 절차법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하나라도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전체 선거 결과 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 하나라도 문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내 편과 대통령 선거전에서 참관이니 참관 안 했던가 하는 상태가 발생하니까 전부를 다 무효화하고 체인 오브 카스티디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전 과정이 다 깨끗해야 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부정선거를 판별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현장에서 발견한 자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 배춘잎 사전 투표지 자유 여백이 다른 투표지 일장기 도장이 무수 찍힌 당일 투표지 뭐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뭐 저 인시한 것을 보이는 사전 투표지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항상 위에 핵심과 본질이라는 것은 뭔가 아니까 바로 부정선거를 판별할 때는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비슷한가 다른가 아주 다른가를 보게 되면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를 변별하는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구의 유권자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비슷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통계학의 소위 대들보에 해당하는 것이 로우 오브 라지 넘블스입니다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하죠 특정 지역구의 유권자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유사한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천한 명 가지고 여러분들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천한 명이 표본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표본 수가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특정 정당에 대한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거의 1 2 3%를 절대 넘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 차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것이죠 표본 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100% 부정이라는 겁니다 서울특별실 종로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전 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에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뭡니까? 즉시 부정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 10에서 23%가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부정이 난 겁니다 사전 투표 표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한쪽은 다 블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 6월 2일 날 실시됐던 이준석이 당대표를 당선되는 바로 그 6월 1일 날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입니다 이 선거관리를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아서 문제가 많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득표율을 하든 ARS를 이름대로 투표를 하든지 간에 두 개가 비슷해야 됩니다 같은 국민의힘 당에 수천명 수만명이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를 나누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10.92% 나왔습니다 가장 손쉬운 것이 모바일 투표가 가장 조작이 쉽습니다 나경훈과 주용은 딱 마이너스 10.48%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개 합치는 뭡니까? 20% 정도 좀 넘죠? 21%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1.4% 나온 겁니다 당내 경선도 다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의심해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준석은 모바일 투표율 조작이 가장 쉬운 모바일 투표율에 엄청난 표를 얻은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가 표본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크더라도 1에서 3%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준석은 플러스 10.92 나경훈과 주용은 마이너스 10.92 팍 빼고 팍 대해줬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424개 동에 대한 통계 분석입니다 오세훈은 98.82% 419개 동에서 승리했습니다 박영선은 어떻게 했냐? 놀랍게도 뭡니까? 당일 투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압승의 순품로 하고 뭐죠? 박영선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거의 50% 가까이 땄습니다 189개 동에서 승리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이야기죠 그래서 미친 결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작이 일어났다는 거죠 조작이 그것을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7 총선하고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데칼코마니 그냥 쌍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쌍둥이인 겁니다 쌍둥이 쌍둥이가 나온 겁니다 쌍둥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죠?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은 항상 오세훈은 플러스입니다 박영선은 모든 지역에서 다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는 거 조작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의 정신 나간 미국에서 위스칸신에서 무슨 학위를 했다는 유경준 박사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인데 63대 37 득표율 연령별 투표 성향 차이였을 뿐이다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없다 통계 제시 유경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난해 4월 한참 문제가 됐던 3월 30일 날 보도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없다는 통계학지 검증 결과가 게시됐다 4월 15일 선거가 끝나고 한 해가 지난 3월 30일 날 유경준 유경준 국민의힘의 강남 무슨 병인가 어린가 강남에서 당선된다 국회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이번에 무슨 노동부 장관 된다 한참 이하되면 노동부 장관 안 돼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출세 좋죠 출세하는 거 좋습니다 출세하는 거 좋지만 이런 식으로 출세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난해 4.15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통계학지 검증 결과가 게시됐다 2021년 3월 30일입니다 4월 7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비겁쟁이들이 우글우글한 데가 국민의힘인 겁니다 범죄자들이 우글우글한 데가 더불어민주당이고 나라가 이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이런 꼴이 된 겁니다 며칠 동안 방송했던 것을 여러분도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발표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특정지역의 유권자들은 비슷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1에서 3% 범위를 넘어서서서 안 됩니다 특정지역의 유권자들은 수만 명이기 때문에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이 아주 유사한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10명 보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12.14% 두 개 합치게 되면 23.5% 정도 나옵니다 이낙영 좀 심하게 조작했습니다 15.67% 황교안 마이너스 14.76% 두 개와 합치게 되면 거의 30%가 나옵니다 30%는 넘네요 그러니까 종로구는 이낙영 후보를 확실히 당선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은평구군의 더불어민주당의 강병훈 후보는 12.65%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허용석 후보는 마이너스 11.34%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4% 정도 나옵니다 평균입니다 영등포례 김민수 후보는 조작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28%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김민수 후보는 플러스 14.52% 박용찬 후보는 마이너스 13.48% 재금표가 실시가 됐죠 세 번째로 엄청난 투표지들이 나왔죠 이상한 투표지 가짜 투표지들이 그러니까 투표함 자체를 갈아가지고 완전히 투표함을 갈아 쓸 부분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도 조작질을 많이 해가지고 영등포부 아래 김영주 후보 플러스 13.69%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문병호 후보 마이너스 12.62%입니다 약 26% 조작을 했네요 양천구 갑의 황희 후보 플러스 14% 송한수 후보 마이너스 13% 27% 조작을 했네요 여기 27%라는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입니다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7%를 조작한 겁니다 서대문가의 우상우 후보 평균보다 조금 낮은 조작을 했습니다 23% 정도 조작을 했네요 마포구의 조청래 후보 27%를 조작했습니다 많이 조작을 했네요 정청래 후보 13.98% 김성동호 마이너스 13.08% 마포구의 노웅래 후보 13.35% 조작 강성구 후보 마이너스 13.5% 전체를 다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 한 6% 정도를 조작을 했네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1번부터 10번에 해당하는 모든 후보는 다 선거 무효입니다 이런 현상이 서울 현상일 뿐만 아니고 전국 현상입니다 사회로는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전국층인 차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깊숙이 주도하지 않았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겁니다 586운동권과 더불어민유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사회로 총선을 조작을 한 겁니다 꼭 같은 질서 3구 대선을 했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스티커 라이스 케이든 서대문은 원래 자라 그런 것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작은 우건 간에 이것은 1에서 3%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묶고 가겠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묶고 가겠냐 1에서 3%가 나와야 될 값이 12, 15, 12, 14, 13, 14, 12, 13, 13이 나온 겁니다 전체를 다 합서 가지고 최소 2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값을 조작을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전국이 평균 25%를 조작했다 사전투표 참가주수에 25% 조작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이대로 선거가 실시되면 6월 1일 지방선거에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전투표에 QR코드 인시한 것을 금지를 시켜야 되고 이번에는 법에 따라 가지고 법이 정한 대로 그다음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해서 위조투표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한 다음에 선거가 실시돼야 됩니다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국민의 힘이 비겁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한마디도 할 수 없는가 나라가 죽은 겁니다 한마디로 수문장님 말씀처럼 천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172석 더불어민주당 172석이 갖고 있는 바로 아킬레스 건입니다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설령 당락이 바뀌지 않더라도 사전투표의 조작이 1%나 0.01%라도 있었으면 다 무효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4.15 부정선거에서 조작이 없었던 곳은 전남, 전북, 제주, 광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모두 다 이 정도의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4.15 총선은 전면 재실시가 돼야 되고 172석은 전혀 지금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이 테이블을 많이 여러분들 캡처하셔서 주변에 전달해 주시고